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항상 나오는 유형이 뭐죠? 맞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페인어 발음을 묻는 문제. 다음과 같은 발음이, 다음과 발음 같은 게 아니라 다음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밑줄 친 부분이 우리 해가 밑줄 쳐 있는데요. 해 같은 경우가 이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이유가 뭘까요? 해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음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발음이 두 가지로 달라지죠. 스페인어의 이제 기본 모음 뭐가 있다? 아, 에, 이, 오, 오케이. 혼자서 그냥 선생님은 항상 신나 있는 사람. 그래서 아, 오, 우, 에, 이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래서 모음 아, 오, 우와 만나면 가, 고, 구. 호, 에, 이랑 만나면 회, 히. 목이 긁는 소리가 난다. 우리 스페인어 자음에서 목이 긁혀지는 자음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회가 에, 이와 만날 때.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우리 호다라는 알파벳이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떤 모음과 만나도, 아, 에, 이, 오, 우. 어떤 모음과 만나도 목이 긁혀지는 발음이 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꿀팁을 드리자면 한동안 이것이 시험에 잘 나왔고 우리 이제 내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우리 엑기스라는 영어로 X죠. 스페인어로 엑기스라고 있는데 이 엑기스 같은 친구는 예외적인 단어에서 목이 긁혀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 단어 두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면 메히고. 멕시코라는 이제 국가명이죠.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멕시코에서 대선이 있었죠. 그래서 200년 헌정 역사상 최초로 여자 대통령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뉴스 소식이 참 쉽지 않죠. 접하시기가 지금 공부 불철주여 공부하시느라 이것도 이제 알려주는 이제 스페인어 선생님. 멕시코에서 메히고라는 메히고. 이게 크 라고 발음이 나고요. 또 이게 텍사스라고 읽히는데요. 영어에서는 이걸 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또 힘들 수 있어요. 지금 해석강에 들어갔는데 약간 알쓸쓸적 퀘스트 듣는 것 같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멕시코랑 텍사스라는 단어잖아요. 이게 멕시코 고유 언어인 아즈테거에서 영향을 받은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아즈테거 액기스 같은 경우가 흐라는 소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런 발음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자세한 내용은 언제 찍을지 모르겠지만 알쓸쓸적 퀘스트에서 더 풀어볼 예정입니다.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액기스가 예외적으로 목을 긁어주는 발음 날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소리가 난다? 액기스는? 쓰 발음 나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있죠? 엑사맨 시험이라는 뜻이죠? 엑스 딱시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목이 긁혀지는 어? 어? 선생님? 이렇게 딱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메히꼬 테하스를 제외하고는 쓰 라는 발음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긁혀지는 발음이 나는 예외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답이 뭘까요? 오케이. 답은 5번이죠? 제가 호따는 목이 긁혀지는 발음이 어떤 모음과 만나든지 간에 그 소리가 난다. 답이 5번이었습니다. 이걸 헷갈리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4번에 이걸 살짝 넣고 모두 고르시오 하면 4번, 5번을 답을 할 수 있겠다. 당연히 수능 스페인어에서는 모두 고르시오 문제는 없습니다. 다행이죠? 자 그럼 바로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를 은근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2번 문제는 철자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철자 문제의 유형은 뭐냐면 기본적인 어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너 이제 수능 스페인어, 고교 스페인어, 스페인어 1에 해당하는 거죠. 스페인어 1에 해당하는 기본 어휘 알고 있어? 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2번 문제의 목적이다.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죠. 자 그럼 네모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낱말은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죠. 여기 들어갈 단어를 다 알아야 되고 그걸 조합해서 우리가 단어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플란이란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5 huevos, 다이어리죠. 계란, 그렇죠? 1 taça de leche, 우유죠. 우유 한 컵. 1 taça de azúcar, 설탕이죠. 1 taça de sumo de naranja, 오렌지 주스란 뜻이죠. sumo가 주스란 뜻이니까요. 그리고 piel de naranja, 오렌지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답이? 대충 이거 돌려보면 답이 5번밖에 없다. 그렇죠? 이게 빼가 들어간 건 이거 깜뻐랑 이거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답이 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세가 없었으니까요. 이거는 아마 쉽게 맞혔을 것 같은데 또 틀렸을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쉬웠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철자 문제는 여러분들 애지간하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애지간하면 맞고 가셔야 되는 기본적인 어휘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를 묻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됐죠? 자, 이제 3번부터 Radio 1 tym 4 방에서 바로 50번 유장하겠습니다. 3 5